어제의 말입니다. 내 실수다. 마음 가는 대로 할 것이다. 수야, 나 할 말이 있다니까? 약조했었잖아! 금원령이 됐다니까! 우리 개똥이는 어쩔 것이오? 그 아이 정체가 모두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 것이네. 제가 당장 추보하겠습니다.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들이 모이는 간택에서 낭자의 자질을 인정받으세요. 아직도 임금님 얘기 안 했어? 개똥아, 할 말이 있다. 꿈이 없었어 때론 약해져